지금부터 state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. state라는 개념은 이거 혼자 살펴보면 안 되고요. 얘랑 같이 봐야 됩니다. props라고 하는 것.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통해서 state, props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. 이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이미지만 챙기고 시작을 해봅시다. 제가 어떤 제품 하나를 가져왔는데요. 이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제품,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사용자의 입장과 그것을 구현하는 구현자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. 사용자 입장에서 이 제품을 조작하는 장치는 뭔가요? 여기 있는 이 버튼들, 화면을 터치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이죠. 유저 인터페이스라고도 부르는데요. 이러한 것들이 컴포넌트를 만드는 리액트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props가 저런 사용자가 저 제품을 조작하는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저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 제품의 내부적인 구현을 위해서 또 다양한 상태들을 사용하고 또 다양한 내부적 조작 장치들, 메커니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state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props는 사용자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state는 그 props의 값에 따라서 내부의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들 이 state라고 구분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컴포넌트를 만들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생기죠. 저게 제일 중요한 거였고 근데 이제 컴포넌트를 그냥 생긴대로만 쓰면 너무 아쉽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저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동작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싶을 때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뭐였어요? 태그에서는 속성에 해당되는 prop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법적으로 제공하는 걸 통해서 사용자는 그 컴포넌트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. 즉 props는 컴포넌트의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예요. 물론 구현자한테도 중요한 정보죠.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용자한테는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그 컴포넌트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그걸 뭐라고 한다? state라고 한다. 그래서 리액트와 같은 시스템이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컴포넌트가 좋은 부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외부의 props라고 하는 것과 그 props에 따라서 그 컴포넌트를 실제로 구현하는 내부의 state라고 하는 정보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러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어떤 제품을 쓰는데 그 제품이 막 전선이 바깥에 나와 있어요. 그럼 그거 우리 좋은 제품이라고 안 하죠. 그렇죠? 즉 사용하는 쪽과 그것을 구현하는 쪽에 철저하게 격리시켜서 양쪽의 편의성을 각자 도모하는 것 이것이 좋은 부품을 만드는 것의 핵심이고 리액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state라고 하는 실제로 컴포넌트를 구현할 때 좀 더 복합적으로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 때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인 state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. 그 과정에서 우리는 props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. 자, 구체적인 코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.